두 분 봐 저 가죽 느낌 저거 와아 어 무슨 알 껍데기들인가? 범전 프로토클 느낌이야 누구지? 그분이 필요하셔서 가디언을 부르셨다 가디언의 심각에 불청객이 들었구나 가디언의 심각에 불청객이 들었구나 오우 이게 가디언인가? 어둑니 터널이다 코타나를 수호하고 있지 얘가 코타나를 수호하는 워든이란 놈이구만 다른 민간들은 진입이 허가되지 하나 안타깝게도 넌 말이야 얘네들 얘가 저거네 당장 실패해서 나가라 코타나한테 갈 수 있게끔 열어준거야 치프는 하지만 얘네들은 아니라는거지 얘네들을 뚫고 오니까 더이상 얘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경호실장이 나온거야 쟤랑 싸워야되는거야? 와 이거 약간 보수준 어어 나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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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달아있어 어 한 대 맞은게 있긴 또 어 야씨 이거 맞는거야 이거? 다 썼다 어 됐다 됐다 오우 야 한방에 죽었어 대박인데 야 한방에 죽네 진짜 쎄구나 쟤가 야 그리고 지금 얼핏 느낀게 머리가 약점이야 머리가 굉장히 약점이야 머리를 한 대 때릴때면 아예 반응 모션이 나와 저거봐 머리가 엄청 엄청 약점해져 야이씨 안죽었어 아직 타나카 살려 타나카 살려 이건 괜찮아 어딨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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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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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때려주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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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꾸고 갔냐? 갔네요 갔어 지가 뭐 블랙홀을 만들더니 터져버리네 머리가 약점이야 머리가 이런 애들은 거의 등 아니면 머리거든 아니면 엉덩이 음 그래 지금 빠져나갈 때가 아니지 여기까지 가야지 무슨 소리야 근데 코타나가 저 정도 힘이 있었나? 굉장히 뭐야 지 나라를 하나 만들어놓는 느낌이야 워드는 코타나가 가디언을 불렀다고 했는데 코타나는 없잖아 아 진짜 크게 만들었네 저게 가디언 맞지? 역시 버그은 똑똑해 괜히 야 관심있나 보다 칭찬 한번 해주는거 봐 오우 워프야 워프 어 왠지 이 여자 불안하다 어? 치프다 자 드디어 만났죠 치프를 쫓는 스파르탄 스파르탄 4세대의 후배들과 스파르탄 2세대 치프와 그의 동료들을 만납니다 이야 인모 술래잡기도 아니고 시 순간이동하면서 따라가네 자 지금 혼자만 갔어요 혼자만 자 저쪽도 왜 세명 밖에 없냐 왔네 맞네 치프 왔어 하나하나 칠 정지 치프 무단 이탈은 안됩니다 돌아가시죠 절대로 그냥 보내드리지 않을겁니다 크흫 역시 와아 야 선배들 포스 봐 한참어린 후배새끼라는거죠 지금 사실 어 그러나 야 좀 해 얘 이름이 로크였던가 얘가 흑형이야 어우 치프가 이걸 당하나 와 지금 얼굴을 아예 아작낼 생각이야 지금 아예 근데 치프가 어우 근데 치프가 약간 성깔이 있는데 나이가 늘어서 이제 안돼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생긴거 같애 왠지 로크라는 헤일로 6쯤에 얘가 주인공 되는거 아니야? 바톤토치 아니야? 007도 그러잖아요 저게 그 구속장치다 저거 딱 맞으면은 못 움직여 저 장치를 아는거 같애 계속 붙이려는거 지금 뭔가 봤잖아 얘가 그래서 붙여버리네 역으로 죽였어요 역시 선배는 선배야 야 그래도 야 치프가 체면이 많이 아니야 저거 앞에 다 깨졌어 저거 어 언제쯤 치프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잘 때도 저거 쓰고 잘거 같애 이 세계가 붕괴한다 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돌아갈 길 없는거 아니야? 갈 수 밖에 없는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좋지 않아 어떻게 하지? 아 저기로 나가는거야 아 아 4에서 얼굴 한번 나왔어 눈이? 그래도 뭐 카카시 얼굴 못보는거랑 똑같은거 아니야? 뭐 누나를 살짝 보여줬다 그래서 뭐 그냥 뭐 그거는 살짝만 보세요 공개 안할거에요 이거랑 똑같은거지 얘 어떡하냐 얘만 못갔냐 동료를 버리는 자가 어떻게 옥가게가 되겠어 무슨 가오가 이거냐 얘는 쟤네 집 가오가 이거네 쟤네 집 가오가 이거보면 꼬리 부분이 저런식의 디테일이 있거든 어 다 나왔네 어 다 나왔네 뭐야 또 쳐들어왔어? 아 이제 아예 여기를 포기할 생각이네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가디언 만들어지는거 지금? 헤이 가디언이 어딜가는거지 잠깐만 야 우리 뭐 타고 갔었어야 됐어 우리 우리 뭐 타고 갔었어야 됐어 이건 아니야 가디언이 대체 얼마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놈만 신경쓰는게 없다베 하지만 왜 여기지? 왜 치프가 저 가디언에 있는거야 가자 곧 하나가 깨운건 저게 처음일텐데 야 잠깐만 내려봐 하나가자 이게 내꺼지 갑시다 운전은 너가해 페일로 운전만큼 내가 양복한다 아 또 버그이야 어 이 버그 운저 개못하는데 가디언이 무기라 보기에는 그냥 로보트라고 보면 돼요 저거 하나있으면 우주행성을 하나 지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보세요 진짜 인공지능 어떻게 어디까지 가나 궁금한걸 어 어 어 제발 그래 가자 가자 야 가자 가기만 하면 돼 우주 엘리베이터로 가도 마지막 시간은 예정대로 곧 출발한다 나고자는 버리고 간다 나고자는 버리고 간다 야 빨리 가야겠어 벌써 사목이 출발하는데 이거는 뭐 거의 스킵이 맞다 이거는 뭐 거의 스킵이 맞다 야 이런거 타고 가야지 이런거 이런거 타고 가야지 방송이사이지 야 야 어 헤일로 안 끝났으면 좋겠다 좀 재밌다 게임이 다 왔다 걸어서 갑니다 자 지금 무기가 또 초기화가 돼있어요 조치하다 가만있어봐 이렇게 가는게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거지 야 진짜 몰입감 확 준다 자 그렇지 않아 여러분 너무 쓰레기야 총봐 이거 진짜 이게 차라리 낫지 이건 진짜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이거 아니야 어 이건 진짜 아니야 몰입감 진짜 그냥 죽어 자 자 가자 가자 스나 들었으니까 와우 스나 시점 지대론데 이거 저거 뭐야 저거 우리팀이야? 어어 잠깐만 여기 뭐 나온다 뭐 나와 이거 스나 한 명 있다 저런씨 이야아 우와 무슨 스나가 핵이야 저런씨 야 가만있어봐 이걸로 쏴 이걸로 이걸로 가만있어봐 저거 저거 아예 부숴버려겠어 저거 죽었냐? 어 죽은거 같다 컨테이너 옆에 적병력이다 됐어 우와 이거 뭐야 저기선 또 무슨 뭐 미사일포가 있냐? 됐어 됐어 어어 야씨 야 위부터 위부터 제거한다 위부터 제거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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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리부터 제거한다. 일로 올라가라는 거구나. 여보세요! 아니 왜, 왜이래? 됐다. 어디야? 어디야? 이게 내가, 이거를 내가 사용하는 거지. 우와, 로켓포봐. 어? 야 근데 이게 앞에 내가 맞았냐? 로켓포볼 일. 쟤네 진짜 아프다. 로켓포가 질리구만. 같이 떨어지자. 역시 흙친내가 푸근푸근해. 인정. 저기 그 무슨 블랙홀 같은 표시 나올 때 있잖아요. 저럴 때가 이제 애들 나오는 건데. 저런 게 한 맵 넘어갈 때 세 번씩 나와. 한 번 이제 애들이 쫙 한 번 깔려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딱 쏠면은 한 2차로 이제 애들 나오더라고. 한 번 블랙홀 다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나오고. 총 쏘는 거 어디서 배웠어? 네.. 맞고 맞고 이게 나아. 잠깐만. 광산 라이플 너무 좋은데? 아냐아냐아냐. 차라리 이걸 버리고 이걸 집어. 그리고 여기로 가서 총알 먹고 이렇게 가자. 스파르타는 근성있는건 정말로 알아줘야겠군 코타나가 가디언 얘기를 언제 해줘야될까 스파르타는 눈치도 있군 그래 그 아가씨가 경고를 해주긴 했지 그래서 내가 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구말이야 곧 천지가 개벽될까다 전부 다 말이지 총독은 뭔가 알고있는 듯한 느낌이야 코타나한테 뭔가 얘기 들은거같아 같은데 코타나 쪽이 있는 편인데 그러면 총독은 방금 자막 방금 음성들었어 뭐해 저 스파르타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있잖아 도와줘야지 자 작업하게 자리좀 만들어주자고 자 이거부터 무조건 채워 야야야야야 어디서 온거야 어디서 온거야 아니아니 쟤 됐어 뭐야 여기 좀 사수하는거냐 여기 위로 올라가라는데 이거 있잖아 애들을 다 제거하고 해야될거야 아마 이 미션은 어 그래그래그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누르는거거든 역시 됐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돼서 올라가는거야 nic 경찰로 봐야죠 여러분들 후우우우 아 안보여 여기까지 왔는데 블루팀은 의리인거야 그래 블루팀 우리팀보다 은이가 더 쩌는 팀이라고 뭐야 또 나왔어? 그냥 개떼들이네 개떼들이야 오너라 이 개떼들아 이 개떼들아 덤벼라 다 썼어 헤드샷 됐어 나머지 애들 다 정리해 이쪽으로 가봐 반대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한 마리 있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게 안 어디에 남아있어서 이런거야 야 얘 죽여버렸어 그렇지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됐어 됐어 안 울 Army 닥터 터키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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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